모든 자동차 브랜드들이 앞다퉈서 다가올 전기차 시장을 준비 중입니다. 전기차는 말 그대로 전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엔진 소리가 없고 이렇게 고요하죠. 그래서 포효하는 듯한 내연기관차의 엔진 소리를 그리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슈퍼카들은 특유의 엔진 소리로 드라이버들에게 타는 맛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전기차도 브랜드만의 소리를 만들어서 차별화의 시도 중입니다. 그 예로 BMW는 한스 진모와 협업해서 BMW 아이코닉 사운스 일렉트릭을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멀지 않은 미래엔 정말 화석 연료를 부시는 엔진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BMW가 영리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내놓았는데 함께 확인하시죠. 이 질문에 대해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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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l.